우리 x삐 자신 어르신들.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고 지금도 힘드시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 하지마라. 올달 이상이 지냈을 때는 마음 먹고 있는대로 자손들의 도움이 따를 수가 있다. 선생님 이번 시간에는 원숭이띠, 신입력 운세에 대해서 말씀 들어볼게요. 예 원숭이띠 원숭이띠를 가진 분들은 대부분 손 제조가 많다 그래요 제조가 많습니다 원숭이띠 가진 분들이 근데 원숭이띠 생각해라 원숭이띠 가진 분들이 나라에 녹을 묵는 분들이 노를 묵는 분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층간지지를 보면 원숭이띠를 천고라 그러거든요. 하늘 노풀고 원숭이가 떨어지면 죽죠 근데 원숭이는 웬만하면 나무에서 안 떨어지죠. 그는 지축운원이 돼야 자기가 숙명이 돼야 떨어지는 거예요 원숭이가 그래서 원숭이띠들은 죽을만하면 살라고 죽을만하면 살라고 그래요 원숭이띠들이 마침 제조가 있고 뭘 해도 끈기가 있고 도망도 잘 가도 다시 돌아오고 다시 돌아오고 그런 띠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90살을 자신은 임신생이나 30살을 묵는 젊은 친구 임신생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78살 18세 갑신생 병신생이 66세 무신생 50세 갱신생 42살인데 여기서 힘들다 하신 분을 제가 이야기하면 병신생 66세에서 5월달 이전으로 태어나신 분. 왜 제가 5월달 이전으로 했을까? 모르겠어요 원숭이가 60세지만이라도 주로 주식은 과일이잖아요 그러면 5월달 이전에 과일이 연하여 안 연하여 안 열죠 그래서 이 병신생 66세 자시는 분들이 사업하시는 분들이 보면 많이 꼬꾸라져요 좀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병신생들이 고생을 제일 많이 하시고 지금도 힘드시다 그런데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5월달 이상이 지냈을 때는 마음먹고 있는 대로 자손들의 도움이 따를 수가 있다 자손들이 번창해야 한다 이야기입니다 이분들 자손들이 임신생 자손들이 잘된 분들이 많습니다 생각해로 잘되면 많기 때문에 괜찮지 않고 무신생 54살 자시는 분들 있잖아요 개인신생 42살 이분들은 정말 전국적으로 뒤보면 무당들이 너무 많아요 제가 그래 어디가 물어보면 대부분 보면은 요 띠예요 그래 내가 요 띠에서 원숭이띠가 재주가 많다 그러나 어째 이 무당이 많고 이리 많을까 하고 제가 하는데 왜 그럴까 알아봤는데 원숭이가 동물 중에서 나는 새 날짐 날짐승 말고는 하늘과 땅을 받고 다니는 동물 중에서 제일 하늘의 기운을 먼저 받는다 그래서 지금 계시는 이제 무신생 같은 경우에 여자분들은 지금 가정자 50대 중반으로 사시니까 자기 재주가 부릴 나이가 좀 지냈거든요 네 좀 지냈는데 제가 감히 드리는 말씀은 혹시라도 신랑이 뭐 잘 모른다 해가지고 뭐 가정을 어디 가고 싶으면 후손들을 위해서 좀 참으시라 참아가지고 가정을 지키 가시라고 제가 꼭 하고 싶고 우리 78세 갑신생 자시는 어르신들 우리나라가 지금 이마침 가게끔 다 기를 닦으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고생한 보람을 좀 느끼고 계신 분들이 괜찮으니까 제가 제일 안타까운 분들이 원숭이 중에 66세 병신생 올 이전에 태어나신 분들은 좀 힘이 드시더라도 올 이후에는 또 가위물이 있고 하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니까 자제 분들은 다 괜찮아요 본인들이 힘들어도 힘들게 키우고 힘든 삶을 사셨으니까 그러고 무신생이 있는 분들은 혹시라도 혼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어찌로 막힐 수는 없지만이라도 어느 정도 자제분들이 다 컸을 거니까 웬만하면 자제분들이 커서 좋은 길로 가는데 방해가 될 수 있으니까 좀 더 탐하셨다가 아들이 그 길로 아들이나 딸이나 그 길로 가고 나면은 지금 그 자손분들이 한참 지금 가눈이 들어가 있는 상태거든요 자제분들이 나이로 보면은 며느리 보고 사이 보고 그 가눈으로 가고 나서 뭐 영광이 보기 싫으면 헤어지고 같이 보기 싫으면 헤어지는데 그러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원숭이띠로 가지신 분들은 올해 한해도 화이팅하시고 축복받는 한 해 건강한 가정 이루시기를 제가 또 빌고 부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